어제 영화 풍산계에 특별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많은 스타들이 주연 배우인 윤계상과 김규디를 응원하기 위해 자리를 찾았는데요. 가벼운 캐주얼 차림의 오지호가 가장 먼저 시사회에 등장했습니다. 이어 배우 박광연도 모습을 나타내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또 풍산계의 두 주인공도 포투얼에서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먼저 김규리는 스킨톤의 레이스 드레스로 여성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다른 주연 배우인 윤계상은 모노톤의 의상으로 감각있는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명품 조연으로 손꼽히는 김광주도 풍산계 시사회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소유진도 시사회를 찾아 김규리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규리씨 초대받고 왔고요.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아주 멋진 영화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풍산계 화이팅! 잘 볼게요. 많은 스타들의 응원으로 풍산계가 충무로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 풍산계는 오는 24일 개봉합니다. 많은 풍산계가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일반인 인기장에 있는 이 문제에서도 좋은 성적입니다. 이제 발제필은 요구에 따라서 불구하고 지키고 전체을 수 있습니다. 자막을 사용하니까 불구하고 지퍼를 우측에 따라 합격하는 것이고요.